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국보급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5년째 주민들이 고통받아온 고창 석산 개발에 대해 경찰이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를 불러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시설을 현대화했더니 악취가 줄었습니다. 익산 왕궁 양돈단지 얘기인데요. 전체 돈사의 80%를 사들여 이렇게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남아있는 양돈농가는 아직 100여 곳. 내년부터는 돈사 매입 예산마저 끊깁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 왕궁의 한 농장에 새끼 돼지들이 입식되고 있습니다. 골목골목에 들어선 돈사가 무려 500군데. 지금까지 1,4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돈사를 매입했지만 매입률은 80%에 그쳐 여전히 돼지를 키우는 농장이 많습니다. 몇 두나 지금 키우고 계시나요? 1,500,600개 될 거예요. 몇 농가나 지금 남아계신데요? 100군데 정도 되나요? 100군데 좀 안 될 것 같네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익산 왕궁에서 키우는 돼지는 아직도 7만여 마리. 과거 12만 마리에서 5만 마리가 줄었다지만 적은 수가 아닙니다. 익산 왕궁의 완벽한 변신을 위해서는 이들 잔여 축사 매입이 시급하지만 정부는 내년부터 관련 예산 지원을 중단할 방침입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다 매입을 해야 되느냐, 국고를 들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한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조금은 검토를 더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남아있는 농장이 자발적으로 법적 기준에 걸맞는 시설 개선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2019년 무허가 축산에 대한 규제를 앞두고 농장주들도 현대화된 돈사 신축을 검토하고 있지만 1,0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부담입니다. 4km 내에 민가가 있으면 안 돼요. 허가 대상에서 재해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현황금도 좋고 또 여기다 해주면 좋은데. 분녀로 가득 찼던 주교저수지 존설로 환경 개선에 물꼬는 텄지만 전면적인 사육 중단 없이 완벽한 이미지 변신은 여전히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리홍입니다. 축산단지 악취 문제는 혁신도시에 인접한 김제용지에서도 심각합니다. 시설 폐쇄나 이전의 해결 방안이지만 역시 관건은 예산입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명품 도시를 표방하며 아파트와 각종 정부기관들이 들어선 전주 혁신도시. 문제는 악취입니다. 악취 원인은 수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김제용지 축산단지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밀집한 양돈 양계 농가와 축산 자원화 시설들은 혁신도시 지방행정연수원과 불과 3.4km, 아파트 밀집 지역과는 5, 6km 거리에 있습니다. 꾸준한 사업으로 익산 왕궁의 복합 악취는 2014년 22에서 5로 급감했지만 김제용지는 왕궁보다도 더 악취가 심한 곳이 됐습니다. 전라북도와 김제시도 미생물 제재를 보급하고 악취 모니터링 등을 확대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축산 시설이 전면 폐쇄되거나 이전하지 않는 한 악취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 농민들도 현실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면 낡은 축산 환경을 개선해 현대화된 시설로 이주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세만금 수질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 매입과 보상이 가능했던 왕궁과 달리 용지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게 환경부 입장입니다. AI 사태로 양계 농가는 정부 차원의 현대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양돈의 경우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혁신 도시가 확장되는 상황에서 악취를 내뿜는 오래된 축산 단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김광수 의원은 오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이낙연 후보자가 80년대 동아일보 기자 시절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홍보하고 미화하는 기사를 작성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김광수 의원은 청문회 도중 자신에게 군대 갔다 왔냐 낙선 운동하겠다는 등의 문자가 잇따랐다고 공개하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전주역 앞 마중길이 개통한 첫날 밤까지 인파로 붐볐습니다. 전주의 첫인상을 알리는 광장인데 아직 상징은 물론 보고 즐길 거리도 부족합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풍물패에 신명나는 합국판이 벌어집니다. 시민들의 후원으로 심어진 느티나무가 열을 이룬 850미터 길이의 첫 마중길. 왁자지껄한 한낮의 열기가 사라지고 어둠이 내려앉습니다. 오색빛깔 조명을 입힌 야간의 마중길은 지친 시민들을 보듬습니다. 부모와 형제, 자매와 손을 잡고 걸으며 휴식 같은 5월의 밤바람을 느낍니다. 발목 높이로 차오른 워터미러는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고 오후 8시가 되자 바닥에 비치는 화중시기가 신기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좀 더 걸어 전주역 마당으로 가면 수박을 먹는 아이와 원두막 등 시골 풍경의 풍둥이 불을 밝힙니다. 준공과 함께 점점 사람으로 채워지는 첫 마중길. 전주의 첫 인상을 바꾸는 데는 성공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인근 주민들의 산책 공간을 넘어 시민 전체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8차선의 대로를 시민들에게 돌려준 첫 마중길. 사람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봅니다. MBC 뉴스 이경희입니다. 산림청이 최근 산림의 건강성을 진단한 결과 전라북도의 쇄약한 산림 비율은 6%로 전국 평균 1.5%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은 특히 도시 산림의 경우 폭염을 최대 3.2도 낮추고 한 그루당 미세먼지를 최대 44g까지 흡착하는 만큼 쇄약 원인 분석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5년째 이어진 고창 석산 개발 논란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채석 허가를 이어오는 과정에서 업체와 공무원의 결탁 여부 등이 수사 대상입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고창 암치리의 한 석산. 최근 채석 허가가 다시 연장되면서 골제 채취가 한창입니다. 주민들은 이들이 5년 전 허가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연장 허가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이 업체는 지난 2012년 채석 재허가권을 따냈지만 앞서 2011년 이미 허가 면적을 넘어 채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지관리법을 명백히 위반했지만 당시 재허가를 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묵인이 있었는지 여부와 업체, 설계사 등과의 공모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허가 당시 인공위성 사진, 그 업자가 군청에 제출한 도면 사진 부분이 틀리다는 것이 확인이 됐으니까. 만약 이들의 위법 행위나 결탁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번 허가를 포함해 석산 개발도 멈출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오랜 고통에도 변함없이 지속돼 온 사업의 진실이 경찰의 수사로 밝혀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남은 지리산 실상사 극락전 불상에서 고려시대 불교 경전이 나왔습니다. 보기 드문 형태인데다 보존 상태도 좋아 학계에서는 보물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지리산 기슭에 자리한 우리나라 최초의 선종사찰 실상사. 극락전에 안치된 조선 전기불상, 건칠 불자상에서 뜻밖의 유물이 나왔습니다. 불상의 원형을 파악하고 보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3D CT 촬영을 했는데, 머리 부위에서 가로 12cm, 세로 30cm의 불교 경전이 발견된 겁니다. 고려 말인 14세기 후반의 것으로 추정되는데, 뽕나무 종이에 은가루로 글씨를 쓴 대바니아 바라밀다경 제396권입니다. 국내에서 보기 힘든 절첩장 형태의 불경으로 병풍처럼 접을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불상에서 나온 경전엔 조선시대의 이장계라는 인물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선친의 명복을 빌기 위해 시주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글씨체나 아니면 표지에 그려져 있는 보상화문, 경전의 내용, 이런 모든 것들이 문화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00여 년의 세월에도 원래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는 데다, 은가루와 절첩장 형태로 만든 불경이 현재 4점밖에 남아있지 않아 보물급 가치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전주시 삼천동 불교회관 앞 4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한 1톤 화물차가 편의점으로 돌진해 화물차 운전자를 포함해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조기 16강 행을 결정지은 20세 이하 월드컵 대표팀이 전주 일정을 마무리하고 수원으로 향합니다. 잉글랜드와의 3차전은 오는 26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지며 이 경기에서 최소한 비기면 16강 경기는 또다시 전주에서 열립니다. 남원 지역 시민단체들이 서남대를 서울시립대에서 인수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중연합당과 남원의료원 노조, 농민회 등은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립대 인수안이 공공의료서비스에 고른 혜택을 보장하고 농업도시 남원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지역업체의 수주율은 61.8%로 5년 전 53.9%와 비교하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세만금 관련 대형 공사의 지역업체 수주율이 10% 안팎에 그쳐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높이려면 대규모 공사의 수주율을 높일 대책이 시급합니다. 완주군은 무허가축사 원스톱 협의차를 구성해 무허가축사의 인허가 절차를 안내하는 등 정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무허가축산 농가는 내년 3월 24일까지 건축물 신고 등 적법화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 중지나 폐쇄 등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31일 세만금 신시광장에서 2017명이 참가하는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을 열고 닷새 동안 해양 레저 체험과 선박 모형 만들기, 가보징어 꽃게 축제, 신시도 오천 체험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내에서 최초로 열리는 행사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을 요청하는 한편 세만금을 널리 알리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광주노동청 군산지청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 대표 49살 위모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노동청에 따르면 위 씨는 원청업체에서 받은 기성금을 채무 변제와 생계비 등으로 쓰는 등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퇴직금 6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산 출신 박재만도 의원은 대선 직전 현대중공업이 임시주총을 통해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을 결정한 것은 세정부에서 예상되는 경제민주화 조치를 피하고 가족 간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이 문제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해 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강과 치유를 접목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웰니스 관광사업에 도내에서는 두 곳의 관광시설이 포함됐습니다. 문체부가 오늘 발표한 웰니스 관광 25선에 도내에서는 뷰티와 스파 분야의 진안 홍삼스파와 스파라쿠와 전주 온천 등 두 곳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한방과 힐링, 명상, 그리고 자연치유, 숲 등 나머지 3개 분야에서는 선정된 시설이 없습니다. 도내 동부 내륙 지방을 관통하는 국도 17호선이 도로상에서 동물과 충돌하는 로드킬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구간 중 한 곳으로 꼽혔습니다. 국토부와 도로공사 분석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도 17호선에서 발생한 로드킬은 3천여 건입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